당구장 고양이의 저주 제가 오래되어 그런지 면접을 보러 갔을 당시에도 이상할이 많지에 어딘가 음침한 구석이 있었다. 그리고 첫 출근을 했던 그날 사장님은 열심히 청소를 하고 계셨고 내가 열고 들어간 입구에 달린 풍경 소리가 묻힐 정도로 청소기는 엄청난 괭음을 내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사장님은 내가 왔다는 사실조차 인지를 하지 못한 채 청소기만 열심히 돌리고 계셨다. 난 가까이 다가가 안녕하세요 하고 소리쳤다. 그러자 사장님은 그제야 뒤를 돌아보시며 청소기 전원 버튼을 누르며 옆으로 잠시 치우는 듯했다. 억수로 일찍 오셨네. 저쪽에 잠깐만 앉아있어요. 나 여기만 돌리고 뒤를 돌아 당구장 내부를 돌아보며 현관 옆에 위치한 의자에 잠시 앉았다. 면접을 봤던 당시에는 손님도 많고 매장이 워낙 시끌시끌해서 제대로 못 봤던 터라 그제서야 매장을 둘러볼 수 있었다. 바닥에 깔린 카펫은 아주 저렴하고 오래됐다는 것을 증명하듯 여기저기 얼룩이 져있고 꽤나 지저분해 보였다. 그리고 그제야 느껴지는 시큼하면서도 퀴퀴한 냄새듯 흡연실이 따로 있지만 밤에는 손님들이 실내에서 그냥 담배를 피우는 듯했다. 청소가 끝이 안 나네. 혹시 담배 피우여? 담배를 피운다고 하자 나를 흡연실로 데려갔다. 방금까지 맡았던 냄새의 두 배는 되는 듯했다. 골골 소리를 내며 돌아가는 환풍기는 얼마나 청소를 안 했을런지. 먼지를 잔뜩 머금은 채 돌아가고 있었고 테이블은 여기저기 담배볼에 찢어서 누렇게 그을린 흔적들이 난무했다. 당구장은 처음이라 했죠. 사장이 물어왔다. 주유소랑 편의점은 해봤는데 당구장은 처음이에요. 그날은 거의 청소만 하다가 끝난 것 같았다. 다이 청소하는 법과 바닥 청소하는 법 그리고 큐 관리하는 방법 등등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일을 배웠고 7시가 되자 사장은 내게 이만 가보라고 했다. 그리고는 다시 음침한 계단을 내려와 어둑어둑해진 하늘을 보며 집으로 돌아왔다. 크게 어려운 건 없어 보였고 무엇보다 근무 시간이 짧아서 괜찮았다. 주 6일 근무였지만 그래도 오전 늦게 출근해서 7시 정도면 퇴근을 하니 나름 꾸랄바라고 생각을 했었다. 그때까진 말이다. 아무것도 모르던 그때까진 말이다. 다음날 10시에 30분쯤 가게 건물에 도착을 해서 2층으로 올라가 가게 문을 열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되질 않는다.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삼칫하면서 놀라본 적이 있는가. 가게 창문을 죄다 안막 블라인드로 막아놔서 배낮에도 어둡긴 했으나 딱히 무서울 게 없는 공간인데 나는 그냥 놀랐다. 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는데 깜짝이야 하고 들어갔었다.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다. 뭘 보거나 한 것도 아닌데 말이다. 당시엔 그냥 단순히 내가 요새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 생각하며 가게 불을 켜고 어제 배운대로 청소를 시작했는데 이상한 기분을 자꾸 느꼈던 것 같다. 입구에 누가 자꾸 서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돌아보면 없고 풍경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입구를 보면 아무도 없고 청소기의 그 엄청난 굉음 속에서도 뭔가 둑둑 거리면서 구둑구부룩 하펫을 밟는 소리가 들려 돌아보면 역시나 없고 다음날 또 그 다음날 또 반복이었다. 그리고 가장 이상했던 것은 거기서 일한 지 2주 정도 되어갈 때쯤 일어났다. 평소와 다를 것 없이 가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데 첫 출근했던 그날처럼 뭔가 섬찟한 기분이 들었다. 뭐 때문에 이런 기분이 드는 거지 하면서 안으로 들어가 불을 켜고 청소기를 열심히 돌리다가 화장실 청소를 시작했다. 물의 락스를 희석해서 구석구석 솔질해가며 청소를 마쳤고 방향제를 뿌리고 화장실 바닥 전체에 물을 한 번 촤아 뿌려준 뒤 물을 닫고 뒤를 돌아 담배를 피우려고 흡연실로 가르다가 화장실 안에 락스통을 두고 나온 게 떠올랐다. 다시 뒤를 돌아 화장실을 봤는데 화장실 문이 떡하니 열려있던 것이다. 내가 안 닫았나? 혼잣말로 궁시렁거리면서 락스통을 들고 나와 다시 문을 닫았다. 그리고 몇 걸음 댄 후 다시 뒤를 돌아봤지만 이번엔 문이 제대로 닫혀 있었다. 난 그곳에서 2주간 일을 하면서 화장실 청소를 마치면 문을 열어둔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아무리 락스로 문질러대도 어디선가 악취가 올라와 문을 열어놓으면 어느샌가 가게 안에서 화장실 냄새가 났기 때문이다. 내가 안 닫았나 보다 하며 그냥 지나갔는데 날이 갈수록 이상한 일은 계속 일어났다. 보통 내가 가게 오픈을 하고 사장님이 야간에 나와 일을 하시는데 내가 오픈을 하면 가게는 언제나 청소는 안 되어 있어도 정리는 되어 있는 편이었다. 하루는 내가 흡연실 청소를 하려고 들어가서 한풍기를 켜고 의자를 살짝 앞으로 밀어낸 채 허리를 숙여 구석에 있는 먼지를 꺼내려고 입자루질을 하다가 문득 고개를 딱 들었는데 의자가 나를 향해 바라보고 있었다. 분명 내가 의자를 밀 때 나를 등 돌리게 밀어놨는데 스스로 몸을 돌려 내 쪽을 보고 있는 꼴이었다. 좌우로 돌아가는 시계 의자가 아닌 고정식이었기에 그 상황 자체가 너무 소름이 돋았다. 마치 왜 돌려? 라고 물어보듯 의자가 나를 향해 있는데 미처 허리를 다 펴지도 못하고 어정쩡한 자세로 멍하니 의자만 바라보고 있고 한풍기가 돌아가는 윙윙 소리만 들리는데 너무 무서웠다. 이 대낮에 이게 뭔 상황인가 싶기도 하고 가게 문을 열어놓고 부만 갈 수도 없는 노릇이니 오만 생각이 오가는 와중에 마침 손님들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 난 그곳에서 얼른 나와버렸다. 손님께 인사를 하고 고개를 돌려 창문을 통해 흡연실 내부를 살폈지만 역시나 의자는 나를 바라보던 그 각도 그대로 있었다. 이쯤 되니 슬슬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화장실 문이 스스로 열리질 않나 고정식 의자가 멋대로 움직이질 않나 아무래도 여기서 오래 일하진 못하겠다 싶어서 사장님께 솔직히 말씀을 드렸다. 출근 첫날부터 지금까지 기분이 너무 이상하다고 이런 경험을 했다고 주절주절 말씀드렸는데 사장님은 뭔가 이미 들어봤던 내용이라는 듯 내게 말씀을 줬다. 전에 알바도 그러던데 아침에 와보니까 의자가 쓰러져 있다고 말하고 쾅 하는 소리가 들려서 뒤돌아보면 흡연실 문이 닫혀있다 그러고 다들 왜 그래? 일하기 싫어서 그런가? 뭔가 사장님만 모르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듯 듯 내 전인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데 전혀 일면식도 없는 나까지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게 보이질 않아 낙천적인 사람이구나 하며 그러려니 하려는데 문득 사장이 뜬금없이 웃으며 이상한 말을 들어놓기 시작했다. 내가 예전에 고양이를 하나 죽인 적이 있는데 그것이 나를 저주하나? 여기 입구에서 밥 달라고 하는 건지 뭔지 명령거리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나가라고 발로 확 쳤드만 눈 똑바로 뜨고 내를 막 죽일 듯이 쳐다보더니 죽었는가 어쨌는가 몰라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사장과 크게 탈없이 그 가게를 그만두고 나왔지만 아직 그곳에서 영업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다. 하늘이 꼭 비가 올 것만 같은데 문득 어머니가 은연중에 해주셨던 말이 떠올라 이야기해본다. 고양이는 영물이라 자기한테 해코지를 하면 반드시 복수한다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